경주시 내남면 풍력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 추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마을 정상 29만 제곱미터에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홍수 피해 우려와 함께 생활터전이 망가지는데도 업체 측이 마을회관이 아닌 찬성 측 주민식당에서 설명회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10개 사업자가 27MW 규모로 신청한 전기사업허가를 오는 24일까지 처리할 예정인데 경주시는 자연훼손과 자연재해,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허가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경북도에 제출했습니다.